자, 두세요 넌 너무 늦어 넌 아름다운 거야 우린 보다 보다 생겨문을 꺼야 이런 이분 중이야 같은 것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난 너에게 첫눈에 뿐일지 둘이나 주시는 넌 넌 넌 넌 넌 내게 한 번 보여주자 이제 널 느껴봐 넌 넌 넌 내게 늘 난 나에게서 K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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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시간이 않아 또한 선선을 치면 K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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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댈 원하잖아요 아 정말 츤데네들이시다 아니 보통 이렇게 호요리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안줄 것 처럼 시크해 아 그리고 원래 우리 예선은 커피를 진짜 좋아하고요 저는 커피를 한입도 못먹어요 근데 이제 선물을 되게 커피를 많이 주시는거에요 그래서 오늘 또 주시길래 아 그래 주신거면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아까 홀쩍홀쩍 마시고 있었는데 또 우리 다른 선물 주신분이 아 커피를 못마신다고 또 다른 차를 하나 주셔가지고 또 감동을 먹었네요 오늘 마시는거 보자네겠어요 우리 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홍보해도 되겠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엔딩곡은 저번주부터 저희가 새로 보여드렸던 스텔라의 마리오네트입니다 저희는 이 곡을 그렇게 많이 좋아해주실지 몰랐는데 저번주에 저희 신곡을 4개나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큐즈미 마리오네트 화태 또 뭐지? 오오오오오 오! 뭐야! 나 혼자 이렇게 했었는데 끝나고 공연이 그렇게 마리오네트만 오늘 마리오네트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엔딩곡으로 준비했구요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어? 아직은 미소는 난 넌 아직은 미소는 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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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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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김치다 아니 내게 쇼누 하지 마 난 기대하게 돼 이거 아니잖아 그런 나아 직관처럼 찾아와 내가 갖고 놀지마 다 끝났다면서 대체 왜아 먼저 난 또 아파 넌 변한 게 없어 난 변한 게 없어 이런 거에 몰아나고 있어 난 해봐 넌 피해 참 미끄러워 그 말에 웃긴 생활에서 슬픈 인형을 봐 벌써 네 내게 일절의 별이 다 틀려져 변해지 못한 지 희미여 아직도 네 손에 넌 다다다다다다다다 Oh I've never heardت I've never heard tym drug 아직도 네 손에 난 só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다시워야지 왜 벗어나지 못해 익숙해져 눈치고 칠 때마다 보기의 빛이 온갖으로 아직은 날 믿고 내 맘 부서지 말고 너의 가치길 앞으로도 안 될까 앞으로도 안 될까 이 자리까지 드려요 부서지 말고 아직도 믿고 내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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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믿고 내 맘에 McCain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정말 욕 내 맘에 어우 저희 아 그래요 우리 다음에 스카이버스 저희 원래 다음 공연은 다음주 토요일 홍대 버스핑 예정인데 구청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한번 상황을 보고 다음주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촌에서? 오 좋아요 벌써 7시야 저희 서유예저TV도 유튜브에서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매주 주물마다 공연하고 있으니까 저희 인스타에서 일정 보시고 많이 놀러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미리 와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정말로